안녕하십니까 예젤입니다. 퇴근길입니다. 저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미세먼지가 있어도 마스크를 좀 안 쓰고 걸어보고 있습니다. 지금 한 20분 정도 걸었나 봐요. 20분 정도 걸어서 이제 사거리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. 사거리가 나오면 집에 가까워진 거예요. 이제 슬슬 걸으려고 합니다. 아 이 옆에가 첫길이 아니고 춥길이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. 그죠? 이 현대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서 꼬불꼬불 들어가도 괜찮은데 그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. 첫길을 쭉 뒀는데 운동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좀 찾길래 쭉 걷고 있습니다. 저기 이제 우리 집이 보입니다. 아파트 아 이렇게 걸어갔습니다. 예절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